자 이제 전화를 또 한 번 해보자 이동훈 전화 안 받아 이동훈 전화 안 받아 이동훈 전화 안 받아 여보세요? 야 이동훈 너 어디야? 아 나 촬영해 아 그래 너 언제 끝나냐? 끝난번 9시에? 너 봐봐 잘 들어봐 잘 들어보라고 어 비대랑? 비대 미러볼 미러볼 인형뽑기? 인형뽑기 파라솔? 파라솔 바베큐 나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거야?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닌데 형 야 이 중에 너 지금 내가 계속 기다려야 돼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 중에 너 지금 안 써서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있어? 인형뽑기 인형뽑기가 있어요? 인형뽑기 인형뽑기가 있어요? 인형뽑기가 있어요? 인형뽑기가 형 있어요? 인형뽑기가 형 있어요? 아 진짜 있는 거 중에 형 지금 뭐하시는 거야 형 저희가 지금 저희가 실제로 받아야 되는 약간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형 나 근데 촬영 중인데 그럼 어떻게 해줘? 그냥 얘기해 내가 집에 가서 가져갈게 형 죄송해요 형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발급돼서 형 그랬어요 형 죄송해요 급해 진짜 알겠습니다 형 드라마 너무 잘 봤습니다 형 형 너무 갑작이지만 갑자기 알았어 도우가 이런 얘기를 아 형 죄송해요 죄송해요 도우가 일단 생각나면 제가 좀 끝내야 될 거 같아서 생각나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줘 나 지금 끝난다는 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또 전화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전화해줘 형이 어떻게 시간이야 알았어요 형 화이팅 네 촬영 수고하세요 네